I got so strong! I got so strong! I got so strong! 오늘 잘 드시고 계산 꿈빠이! 꿈빠이! 어떤 곳? 중불레 끝으로 가실게요 오민 씨! 긴장되죠? 긴장했더라고요 오민 씨 배우는 제작 발표회가 오늘 처음이에요 와인 한 잔 드릴까? 와인 한 잔 드릴까? 좋아요 좋아요 와인! 한 잔 해! 와인 줘 와인! 와인 줘 와인! 와인 줘 와인! 와인 줘 와인! 급진도 나아가는데? 오시겠네 와인 한 잔 드세요 한 잔 해 한 잔 해 영화 천만 가자! 와인 줘 밀수 천만 가자! 오민 씨씨가 예뻐요? 제가 예뻐요? 오민 씨씨가 예뻐요? 제가 예뻐요? 잠깐만요 잠깐만 자 취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고 했지만 제가 자리를 바꿔 드릴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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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고개 안 드세요? 어디 드셨어요? 어디 드셨어요? 제가 요즘 지방에서 계속 촬영을 하느라 제가 요즘 지방에서 계속 촬영을 하느라 그 한 통을 그냥 가는 길에 다 마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잘 먹네 넣어야 돼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구민 씨 괜찮아요?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동적 너무 맛있어 막내까지 챙긴다고 얘기했잖아 구민 씨가 직접적으로 조인성 선배한테 챙김받은 거 길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많이 남으셨거든요 정말 질문이 끝나자마자 입으로 이게 선배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명 MC의 스킬이에요 저는 저는 그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인성 오빠가 되게 좋은 헤어드라이기를 이제 디사 헤어드라이기를 선물로 해주셔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지구상에 우주에 내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우주아 우주에 내가 있는 것 같아 우주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딱 바지락 같은 바지락 근데 우리 설 실장이 고민 씨 팬이잖아 아 진짜? 이름이 또 명이라는 네 맞아요 명호하고 드라마하고 똑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작품 중에서 제가 유독 또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5월의 청순이라서 그 작품을 또 봐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그 부분 욕했던 부분 욕했던 부분 욕할 수 있겠어? 감정 올려 감정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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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올려 올려 진짜 이렇게 하면 밀수 진짜 당연하지 당연하지 잘 될 수 있는 거죠? 당연하지 오 한다 같이 젖자 야 같이 젖자 야 같이 젖자 같이 젖자 어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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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지금까지 본 건 아까 수현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 야 고문 씨 진짜 정말 휴하면 눈이 돈다는 그런 배우 진짜 나 소름끼쳤어 우와 연기죠? 네 맞습니다 약간 생활 속의 연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러니까